루카리님 희망사항 루카리님 진화시켜야 돼 좋았어 달려가세요 루카리님 달려가! 달려가란 말이야 날아올 수 있어 트롤이 있다 트롤이 있다 이거 금방 끝나겠다 이게 아직까지 안 올라온다고? 실화이야? 나 여기서 안시.. 뭐야 잠깐 야도랑이잖아 잠깐만 트롤은 날았어 그리고 내가 먹어주면 돼 임마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.. 야 야 야 야 때려 때려 때려봐 때려보라고 자 때려 그치 때려 때려봐 때려보라고 인마 내가 몸빵 대줄줄 했는데 오지 야 근데 이거는 아니다 위치가 중앙이 아니라니 아니 됐어 아래쪽에서 지금 이득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래쪽에서 지금 이득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래쪽에서 지금 이득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몇 번 더 줘야 되는데 아 젠장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뮤츠 이렇게 이대로 성장하면 안되는데 뭐야 죽어 왜 와 야 아래쪽 야 위쪽이 너무 진화가 안되는데 야 먹는다 이거 먹는 대신 내가 먹는다나 됐어 지나갔고 그렇지 아래쪽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이제 위쪽으로 와서 이제 좀 있으면 뚫리거든 좀 해주면 안되겠니 아 잠깐 위압에 내가 먹어야돼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아아 죽었어 이씨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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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죽었다 된다 망했다 도망가야된다 도망가야된다 아아 내려가자 위에 포기하자 내려가야겠다 위에 싸우니까 너무 말렸다 레벨 5까지 키워진거는 다행이다 지금 이제 굿 아래쪽에서 레벨 8 그렇지 넣자 됐어 잡았어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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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아예 그냥 위에를 뚫어버릴게 아니거든 이거 지금 잡고 빨리 올라가야돼 그렇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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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음 뮤츠도 올거야 그전에 그전에 잡아야돼 그전에 잡아야된다고 일로와 인마 일로와 인마 어디서 인마 어? 어디서 인마 어? 어? 어디서 인마 어 욕심을 부리고 있어 어? 욕심부리지 말한말이야 인마 어? 내 뮤츠만 잘 케어해주면 되고 어무어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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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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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예전 못했다 이건 예전 못했다 이건 예전 못했다 못잡잖아 정말해 잠시만요 저 운자 있는거는 다행이 돼 잡자아 어 못잡다 괜찮아 내가 욕심부리기 있나? 욕심부리기 있나 욕심부리해도 되나? 욕심부리해도 되나? 욕심부리해도 되나? 안된다 안된다 빠지자 리그나 돌려야지 무팀 리그 아 테트라 리그? 오케이 레벨 9가 아직 안됐어 잘 잡았고 됐어 잡았죠 끝 잡아 바리야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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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도망갈때까지 벌어주면 돼 시간만 벌어주면 돼 오오 뭐야 아우 잠깐 아깝다 와우 잘 나있는데 레벨 9가 되면 좋은데 레벨 9가 안되겠지 아직까지 아 한마디만 잡고 돌리고 싶다 했자 됐다 됐다 뮤츠 일루왓 뮤츠 잡혔니? 잡혔구나 가자 뮤츠 일루와 뮤츠 일루와 넌 죽었어 이씨 야 액미였구나 액미였구나 일루와 일루와 뮤츠 일루와 뮤츠 일루와 뮤츠 일루와 죽었어 뮤츠야 일루와 와 빨리 와봐 와 와 와 와 와 임마 와 임마 와 임마 임마 잡아 임마 어? 액뮤 넌 꺼어어어 허우 이거지 오오오오오오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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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벌써 13이야 음 없구만 액 뮤츠만 내가 잘 케어해주면은 나머지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금 뮤츠를 같이 도와줘야 되긴 하거든 좋았어 뮤츠가 왔다 왔다는 거는 내가 잡아주면은 아 뭐야 저거를 피한다고? 피한다고? 됐어 어 이 전에 아 젠장 음 위험하군 90 이 일단은 뮤츠만 우리 지금 저기 싸움만 잘해주면 돼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뭐야 왜 왜 왜 잠깐만 저기 올라온다고? 올라온다고? 설마 진짜? 레알? 저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닌텐데 오케이 죽담 맞추기 죽담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죽었어 임마 너는 죽었다고 임마 가자 오케이 렛츠고 어 뮤츠 아주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어 좋아 뮤츠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지금 잡아야돼 잡아야돼 위험해 위험해 어어 됐다 뭐야 잡았고 야 뮤츠 야 우리팀 뮤츠 되게 잘 야 상대팀 뮤츠 되게 잘다 야 엄청난 트롤 야 엄청난 트롤 정신 야 야 엄청난 트롤 정신 야 멋있다 상대팀 뮤츠 뭐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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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망가면 되거든 도망가면 되거든 도망가면 되거든 도망가면 되거든 이걸 이기네요 아니요 그래 그거도 먹어라 그래 그거도 먹어라 난 널 먹어주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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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도망가니 어? 어? 오호 밀어내기 좋았어 아 참 상대가 되지 않는구만 뮤츠가 야 뮤츠에 상대팀 뮤츠에 그 아주 탁월한 판단 아주 좋습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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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넣을거 같지? 한 꼴밖에 못 넣을게 인마 그리고 어허 좋았어 나한테 써주고 너는 죽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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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게임 시작 우리 팀 위치가 있었나? 아 있었구나 액묘였구나 액묘 액묘 액묘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액묘 네